자 6번 x가 0보다 클 때 fx는 x 플러스 x 분의 2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분의 8x 자 좀 특이한 힌트죠 그쵸? 자 이거 통분을 앞에 걸 하게 되면은 x 분의 x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2분의 8x 이제 뭔가 조금 보기 시작하죠 그죠? 그럼 x 분의 x 제곱 더하기 2 이거 0보다 크고 이거 0보다 크잖아요 그죠? 그래서 산술기화평균이 2루트 x 제곱 더하기 2 x 하고 8x 하고 x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? 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죠? 그러면 2루트 2니까 이건 4루트 2가 되죠 그죠? 4루트 2가 되고 최솟값 m, m은 4루트 2가 되는거죠? 루트 2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거 등호가 승리가 되죠? 등호조건 등호는 언제 뜹니까? x 분의 x 제곱 더하기 2 하고 x 제곱 더하기 2 분의 8x가 같을 때 잖아요 그죠? 이렇게 곱하면은 x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8x 제곱 되죠? 증결하면 x 4 제곱 4x 제곱하고 8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되고 플러스 4는 0 되죠 그죠? x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가 되고 x 제곱은 2가 되죠 그죠? x는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루트 2가 되죠 x가 0보다 크기 때문이죠 x는 루트 2 그게 a랬죠 그럼 a는 루트 2 그런데 a 플러스 m 루트 2 더하기 m 4루트 2죠 4루트 2는 그래서 5루트 2가 됩니다 5루트 2루트 1